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에 유용한 정보를 가득 채워가는 곳,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오늘도 문을 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우리 개인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서울경제TV가 추천하는 내일의 관심주는 무엇인지까지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차게 충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개인의 선택 함께 할 파트너님도 만나봐야겠죠. 투자자들을 널리 이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주연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좀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좀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네, 왜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는지. 코로나 때문에 항상 집에만 박혀 있다가.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외출을 가족들끼리 좀 했었어요. 네, 저는 또 시장과 관련해서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했는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시장은 이제 한 2주 전부터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이주연 파트너님과 함께 마음의 안정 함께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연이라고 보내주시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움직인 종목 8위부터 5위 종목 만나볼 시간이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8위는 자이언트 스텝이었고요. 7위는 에드바이오텍, 6위는 한솔 홈데코, 5위는 인성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8위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오늘 종가 보면요. 4만 4,75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11.39% 빠졌어요. 장중 내내 약세였는데. 사실 이 자이언트 스텝이 지난해 기업 공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블록딜 소식이 오늘은 좀 급락을 한 것 같아요. 개인은 왜 샀을까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저점 구간 매수를 좀 받쳐놨던 매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국내에서 기관 외인 개인해서 누군가는 사줘야지 또 거래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개인들이 뭐 저점 매수를 좀 노려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4만 2,700원짜리 굉장히 지지 라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요. 다만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VFX 영상 전문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OTT 관련해가지고 또 시장이 덱스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 또 메타버스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비주얼 이펙트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쇠를 입을 거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인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런 실적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냐 하면 아직은 저는 여전히 기대감이 크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세를 일단 보면 뭐 오파 상승은 다 나왔어요. 바닷건에서부터 오파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조정을 이렇게 받았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았으면 내려오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으로 이렇게 돌려서 가느냐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을 딱 잡아준 4만 천 원이죠.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으로의 돌림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그게 힙소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4만 천 원을 손절가로 딱 잡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들 전저점 자리들 이탈을 또 안 시켰기 때문에 내일 주가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봉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들어올리면서 시세를 또 이렇게 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손절가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가 뚫리게 되면 하락으로 추세가 더 이제 쭉쭉 내려가는 그림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 부분만 좀 잘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이 종목을 많이 샀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글쎄요 뭐 아직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이 좀 큰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로봇과 메타버스라는 이 두 개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메타버스들도 그런 기대 심리로 매수가 좀 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대주주가 지분을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410억 정도를 챙겼다고 하는데 저 같아도 팔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고 기존에 1년간의 보호 예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일부 정도는 또 차익을 실현을 해서 또 투자도 다른 데 하고 또 먹고 사는 데도 보태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자이언트 스텝 여기서 대주주들이 추가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더 팔아버리지만 안 된다고 하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무조건적으로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메타머스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점에 좀 집중을 하신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내일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4만 천 원대의 손절가 잡고 대응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드바이오텍이었는데요. 상한가 기록했어요. 9,240원의 종가 형성했고 장 초반에 이미 상한가 안착했는데 에드바이오텍이 동물용 의약품 제조 기업이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사료 인수합병에 숨겨진 수혜주다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고요. 현대사료가 지금 점상을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타이밍이 참 묘하게도 곡물 관련주들이 다 같이 급등을 할 때 현대사료가 점상을 가기 시작을 해서 교포제로 이렇게 점상을 이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라고 이게 카나리아 바이오인데 자꾸 까나리 액젓이 생각이 나서 읽을 겁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두올산업이라고 기존에 상장 폐지가 된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기사 회생으로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데 바이오회사로 이렇게 변신을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바이오회사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장외에서 시가총액이 30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념을 토하는데 그렇게 됐다 지금 한 10주 정도로 좀 더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드바이오텍이 까나리아 바이오에다가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를 한 건 아니었는데 까나리오 바이오가 인수 합병을 한 바이오 업체에 투자를 했던 전환사체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까나리아 바이오의 전환사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환권 청구를 행사하게 되면 대략 지분의 한 2% 정도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주로 지금 장외에서 평가받고 있고요. 이게 KOTC라고 해서 비상장 회사들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만들어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현대사료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로 현대사료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시비를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 이제 지분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10조이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10%면 1조인데 2%면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에드바이오가 845억짜리예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의 지분 2%만 쳐도 대략 1%, 1천억, 2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추후에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지분 가치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현대사료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 상장을 한다라는 그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사료는 그로 인해서 점상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드바이오가 카나리아 바이오 전환사체의 지분의 한 2%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사실 주가에는 굉장히 좀 강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분 가치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저평가됐다 하고 부각이 되면 한두 차례 정도 시세가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낙 이 카나리아 바이오 이슈가 굉장히 좀 재밌는 이슈예요. 이게 소송도 오래 갔고 정말 휴지가 될 뻔한 회사를 극적으로 살려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30조면 거의 우리나라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시간 외에서 장 외에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시총 한 10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찾아가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지금 단기적인 이슈 수급이 쏠린 부분으로 급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타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사서 뭔가 너무 큰 기대감을 갖고 보시기 보다는 짧게 짧게 수익을 줄 때마다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좋은 종목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급등 갭 떠서 눌림이 나온다 하면 그런 것도 공략을 해보시고요. 이런 종목 매매하기는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드바이오텍인데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전환사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차츰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 홈데코인데요. 오늘 크게 상승 출발했다가 다 반납을 하고 하락 마감을 했어요. 0.28% 하락해서 1,80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25일에 시간 외에 매매해서 상승을 했다.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빠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마룻바닥재부터 해가지고 탄소배출권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실질적으로 조림산업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내외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건설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미 정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고 역시나 결국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중소건설사들 상승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되면서 이제 건자재 쪽도 제가 보시라고 얘기 드렸던 게 유리라든지 KCC 글라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마룻바닥재라든지 아니면 한샘처럼 인테리어라든지 오늘 한국 가구도 급등을 했다가 또 많이 빠졌는데 이쪽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솔 홈데코가 일단 탄소배출권 관련된 부분만 생각을 해도 결국 탄소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동안 탄소배출권 유럽에서 사업하는 거 관련해서 만들어진 ETF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주가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결국은 탄소제로라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들은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굉장히 정상화되었고요. 이게 좀 지속된다고 하면 회사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략 지금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내외로 이렇게 나오는 회사인데 항상 한솔 홈데코는 자산주 성격으로 저 PBR 관련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설, 건자재 관련주, 그다음에 조금 자본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저 PBR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나오는 이 파동에서 이제 추세 전환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점들은 일단 깨면서 이렇게 내려오던 트렌드를 이번에 상승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이 한솔 홈데코 뿐만이 아니라 뭐 건자재 관련주들 갭 떠서 장대 연봉으로 밀었죠.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며칠 안에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위로 잡아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출발했던 가격대까지 다시 한 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다만 오늘 이렇게 음부를 밀려내렸는데 추세적인 저점 라인이라든지 이런 구간들 다 깨고 계속 밑으로 밀려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슈가 돼서 올라갔던 부분들 즉 건설 경기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그렇게 빠져내려갈 가능성보다는 한 2, 3일 쉬고 다시 한 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릴 가능성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솔 홈데코도 괜찮겠지만 실직적인 부분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에서 울리는 건자재 관련주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공부를 하시는 차원에서 잘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솔 홈데코 여러 가지 산업을 영위 중인데 재건축 그리고 건설 규제 완화 관련주들 돌아가면서 계속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탄소 배출권 관련한 내용도 짚어주셨습니다.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저 PBR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 이 부분도 함께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성 정보인데요. 인성 정보 오늘 3,005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6.82%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아주 장중에 잠시 반등이 나왔다가 내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인성 정보가 얼마 전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주총회 열고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왜 이런 건가요? 사실 이게 아마 주주총회에서 뭔가 새로운 게 다뤄져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주총을 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주총회에서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공지가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관 변경이라든지 신사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주총 때문에 빠진 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주총 전에 주주들한테 욕 안 먹으려면 주가를 좀 올려놔야지 욕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주총 하는 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전날은 증시가 굉장히 폭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습게 소리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성정보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한 두 차례 부각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원격 진료 관련해서 재택 진료한다고 해서 급등을 했고요. 또 인성정보가 원격 의료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 이야기 나왔던 부분 그리고 또 재택근무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좀 이것저것 나름 많이 엮었던 것 같은데 주가가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또 상승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이 알려져서 그랬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흐름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주가가 의외로 좀 큰 폭으로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점을 어디서 형성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한 21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내릴 수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20원 정도 이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하고 다시 돌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테마가 코로나19 관련돼서 한 번 시세들이 좀 크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는 있지만 글쎄요.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성 정보는 워낙에 이제 좀 저항대가 가깝기도 하고요. 그렇게 길, 먼 기간 조정을 좀 오래 거쳐왔던 종목들인 경우에는 매물대가 얇은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이제 몇 달 전에 주가가 급등락을 했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게 되면 매도세, 본전 매도 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도는 올렸다 빼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지금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 또 굉장히 강할 거는 같아요. 줌 인터넷이라든지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는 약간 안랩 따라 움직였던 경향이 있고 대신정보통신도 그렇고 마인즈레, 비트나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소프트셴도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원격 의료, 빅데이터 이 부분으로 급등을 했던 부분이라서 인성 정보가 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은 좀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 거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테마는 대장주들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캠프라든지 그날그날 좀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선별 잘 하셔가지고 전부 좀 돌파 구간에 놓여 있는다든지 돌파 후에 눌림이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저점, 이거는 다른 건 많이 갔는데 이거는 좀 덜 갔으니까 이걸 사야지 보다는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점을 잘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또 얘기 드릴게요. 네, 오늘 인성 정보 관련해서는 주총이 있었는데 새로운 내용이 딱히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최근에 단계적으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차익실현 매물도 꾸준히 나오면서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해서 소프트센 같은 대장주 가는 종목들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주셨고요. 이렇게 8위부터 5위 종목 만나봤고 이제 4위부터 1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4위 종목은 광림이었습니다. 3위는 비덴트였고요. 2위는 대유에이텍, 1위는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 4위 종목은 광림이었는데요. 오늘 초반부터 아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차례 상승폭 반납하는 듯하더니 다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15.26% 상승해서 2,45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광림도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림 오늘 큰 상승폭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시세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그리고 강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때 보면 또 강하게 올라가요, 항상. 그래서 비리비리한 종목은 계속 비리비리하게 움직이고요.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은 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광림은 예전에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때부터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끼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관련 인맥주로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주가가 바닥까지 이제 출발했던 시세를 크게 분출했던 출발점까지 내려와서 반등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량물 운반용 특수장비 그리고 건설장비 생산 판매업체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산하고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림 같은 경우 건설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특수장비 자동차들 그다음에 건설장비 관련된 이런 차량이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수요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역시나 정부 주택 공급에 대한 일환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이슈가 주가에 탄력으로 붙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태만에 수납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보면 중소건설사들 이름 이제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며칠째 계속 이쪽 관련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동신건설, 유화공용, 화성산업, 일선건설, 신원종합개발, 산부토건, 자연과 환경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광림까지 해서 중소건설 관련된 업종들 그다음에 이제 한솔홈데코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건설, 건자재 관련 주들도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테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동안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된 섹터들은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 상승 추세에 놓여있다라면 한번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광림은 근데 개인적으로 좀 별로 그렇게 안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대장주로 움직이면 하면 되겠죠. 대장이 아니라면 대장주를 찾아서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가 대장주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날그날 테마 순위를 딱 매겨갖고 오늘은 이놈 대장, 부대장, 삼대장 이렇게 해서 딱 캡처를 떠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딱 보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샵 0082로 누르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테마주로 소위 끼가 있는 주였다. 홍준표 전 후보라든가 또 이번 윤석열 당선인까지도 엮여서 정치 테마주로 움직인 종목이었는데 계속해서 테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건설 택 섹터들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눌림목 나올 때 매수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테마 위주로 움직일 때 어떤 게 대장주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힘 있는 종목들, 빨갛게 가는 종목들 이준현 파트너님께서 함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도 만나볼 차례인데요. 다음 종목은 비덴트였습니다. 비덴트 0.71% 하락해서 오늘 2만 1,1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초반에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가다가 다 반납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거를 연속 크게 올랐다가 또 미국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가격 연동 파생 상품, 비트코인 차액 결제 장외 거래를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퍼지면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가상화폐 관련한 종목들 등락이 좀 심한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화요일에 아마 도너리 스탁에서 관심주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내일 은봉이 나올 겁니다라고 화요일 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실질적으로 은봉이 나왔고 은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일은 양봉이 나올 겁니다라고 수요일 날 얘기 드렸는데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항상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의 주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도너리 스탁에서도 2020년대부터 코인 관련된 종목도 움직일 때도 매매를 했었고 10월에도 또 올라갈 때도 매매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 거의 뭐 흡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똑같은 사람이 계속 핸들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추세, 이 흐름이요. 비트코인의 주가 흐름과 좀 흡사하다,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선행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아마 비트코인 급등을 해서 주가 흐름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단계에 놓여 있고 비덴트 같은 경우도 비썸 홀딩스라고 비썸 홀딩스의 지분을 한 10% 정도 비덴트가 부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주로 이렇게 부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으로 계속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과 함께 국내 증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전히 추세적인 부분은 상승으로 놓여 있고요. 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딱히 비덴트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가 완전 꺾여서 내려가지 않는 다음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괜찮아지는 시점이 올 수 있어요. 아마 증시랑 다 비슷하게 올라갈 거예요. 코인 시장만 좋고 증시는 나쁘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 계속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온 다음 비덴트의 주가는 굉장히 좀 위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관련주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골드만삭스 비상장 암호화폐 옵션 거래를 시작한 부분이 제가 지난주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비주류로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감만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면 이제 메이저들도 이 게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투자자산회사라든지 한 데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상품으로서 투자는 했지만 전 세계 1위 투자은행이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생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크게 변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현 파트너님은 비덴트의 흐름 내일은 양봉일지 은봉일지 예측을 하셨던 부분이고 비덴트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에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코인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국면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상화폐 관련 주들 흐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도 만나볼 차례죠. 다음 종목은 대유 A텍이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장 초반에 상승 반전해서 장 내내 흐름이 좋았고요. 3.67% 상승해서 127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대유 합금이 주요 종속 회사여서 숨은 알루미늄 관련 주다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유 A텍도 같이 흐름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드려요. 사실 오늘 좀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보면 알루미늄 관련 주들이 많았습니다. 상하가 간종목 중에 남선 알미늄도 있었고요. 사마 알미늄, 조일 알미늄 이렇게 항상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인데 알루코가 항상 왕따였는데 알루코도 오늘 좀 올랐네요.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 주들이 좀 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유 A텍이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알루미늄 관련 주로 좀 부각이 됐어요. 기존에 차량용 부품 생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향장치 생산하고 있고 자회사 대유 합금이 차량용 알루미늄 휠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을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이만큼 사와서 생산하고 내일 필요한 것도 이만큼 사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회사들은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고 니켈 회사들은 니켈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증가하는 부분들이 주가의 기폭제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유 A텍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개인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좀 방향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보이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알루미늄 하면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장 자리를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유 A텍이 물론 함께 좀 올라가는 흐름들은 나오겠지만 테마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이라든지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이 있어요. 알루미늄 관련주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면 매수를 또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더 적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삼으셔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서 대유 A텍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정도 이렇게 코멘트 하도록 할게요. 네, 대유 A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주셨고요.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 대체로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대유 A텍도 이런 흐름을 좀 타고 움직였는데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남선 알루미늄이냐 조일 알루미늄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부터 2위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는 히든 종목 만나볼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히든 종목 1위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0.14% 하락해서 6만 9,7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초반에 하락폭이 컸는데 장중에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하락폭은 거의 회복하면서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블록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오늘 거의 뭐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아요. 앵커님 혹시 삼성전자 주주세요? 네, 소액 주주입니다. 아, 소액 주주신가요? 몇 층에 살고 계십니까? 아, 저는 4층. 4층이요? 네. 엄청 아래 살고 계시네요. 거의 뭐 가장 좋다는 엄청나게 오래 하지만 너무 소액이라 아, 오래 보유를 하셨구나. 역시 장기 투자 좋은 회사 오래 가지고 가면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지수보다 사실 좋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턴을 하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추세적인 전환이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긴 관점으로 한 1년 반, 2년 정도의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지금 6만 8천원이라는 가격대 6만 8천원, 400원, 500원 이 가격대에서 이제 저점을 잡아주고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전저점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여기를 이탈하게 돼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 오면 정말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시장에 태클을 바로 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내려가던 게 멈추기 위해서는 일단 전저점 구간, 이런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삼성전자는 저점 구간, 손절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만 7만 원 이하면 사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6만 8천 원 이탈한다, 저점 구간을. 그러면 손절을 짧게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락 추세에 놓여있고 추세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랑은 틀릴 수 있지만 삼성전자를 단타 치러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한 100억, 200억 있어가지고 1%, 2% 뛰기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은 역배열에서 저점으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해가고요. 중요한 기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돌려준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사실 빠져도 빠지면 더 빠지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신규로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더 빠져라, 더 빠져라 하고 있을 수도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하시고 전 사업부가 1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전년도 전분기 4, 4분기 대비해서 그런 거고 1분기 특별 상려금 1회성 비용이 좀 증가를 하면서 그래야 된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다시 또 실적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오는지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GOS 이슈가 좀 여전해요. 그러니까 기존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켜가지고 발열을 좀 방지를 하는 그런 꼼수를 좀 썼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이슈 때문에 프리미엄 폰이 나올 때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좀 관건입니다. S23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뭐 지금 당장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싶고요. 반도체 어차피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하락 추세만 벗어나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6만 8천 원이다. 68층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상승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장이 정말 크게 밀려가지고 2,400, 2,200 이렇게 내려간다 하면 삼성전자 또 5만 원대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지 싶습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전 저점 구간인 6만 8천 원대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추세적으로는 하락이라고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저점에 내려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 이주영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 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8가지 종목 짚어봤고요. 오늘의 이주영 파트너가 주목하시는 내일의 관심주도 알아봐야겠죠. 이주영 파트너님 내일의 관심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리넷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관련 주로 잘 알려져 있죠.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 실적은 사실 대단하게 이야기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망하지 않을 정도의 꾸준하게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본 대비해서. 그래서 안정성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팬데믹 이후에 주가 반등 주고 주구장창, 하락 트렌드 타고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년짜리, 1년 반짜리 박스권 저항자리를 뚫어내고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넷이 거래대금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오늘 좀 거래가 터지면서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딱히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넷 가져왔고 일단 정보점 저항자리 뚫어내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앞전에 제가 이제 채팅방에서 우리넷이 이제 1월 중순에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노란톡방에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께 양자컴퓨터 관련 주들 어떤 거 있는지 지금부터 스터디 해둡시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숙제를 이제 드렸었는데 이후에 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잡고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은 뭔가 전쟁이라든지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돌고 도는 이슈들로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또 4월부터는 또 새로운 테마가 새로운 이슈와 함께 또 부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뭔가 기존과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스터디를 이렇게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공략도 가능할 거고요. 지금처럼 저항권 돌파하는 위치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에서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좀 더 빨리 제가 맨날 방송 나오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넷은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고 지금 단기 추세가 거래량 터지고 눌리고 또 거래량 터지고 눌리고 또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러면 눌린다라는 게 정상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니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넷을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양자 암호 관련 주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대략적인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있는데 미래, 뭔가 우리들에게 어떤 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분명하다. 그래서 주가는 그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 나오고 기회를 주면 매수에 동참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돌고 도는 이슈들로 움직이고 있지만 4월부터는 새로운 테마나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넷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하면 저점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파트너님, 그리고 우리넷 주총에서 블록체인 기반 사업 목적을 추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 또는 메타버스, NFT 관련 종목들 지금 접근해봐도 좋을까요? 메타버스, NFT는 저는 좀 긴 관점으로 보면 좋은데 종목별로 약간 좀 상이해요. 추세적인 관점이라든지 어떤 게 조금 더 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면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추세 전환 시점에 놓여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상승률이 조금 더 이어지면 추세 전환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에서,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지금 메이저 기관들도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물물교환을 하던 시점부터 그다음에 은이나 금으로 주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래를 하던 시점 그리고 이제 이게 발전이 돼서 결국은 지폐로 활용이 되고 이게 이제 한 단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기존에 저희가 은행에서 현금을 요즘 사실 만지는 일이 별로 없긴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되면 좀 더 해킹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에 도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CBDC 관련된 테스트를 한국은행에서 6월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중국에서 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때 선보였던 디지털 위안화 그거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CBDC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또 한 6월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들, NFT 이쪽은 계속해서 전망을 밝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NFT 관련 이런 이야기들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 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앞으로 성장할 섹터가 어떤 건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 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주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주유소 1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더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2부도 많이 많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1부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